글쎄, 글린트가 날 살린 이후로는 졸리온과 이야기해 본 적이 없어 둘은 절대 뗄 수 없는 사이였지 당신을 따라 검은 정원에 가나니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내가 과거와 거리를 두길 바라는 줄 알았는데 마라 여왕님께서는 울드렌의 기억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고 싶어 하셨어 이제 그런 시기는 지난 것 같군 그래, 아마도 한번 연락해봐 졸리온은 좋은 녀석이야 지금의 나는 다른 사람이잖아 아마 졸리온에게도 그렇게 느껴질 테지 마지막으로 내가 보인 모습은 졸리온이 결정하게 해줘 너희 둘은 워낙 가까웠으니까 다시 친하게 지낼 수 있을지도 모르지 난... 생각해보지 여전히 내게 좋은 조언을 해주는군, 베드라 그래, 뭐... 정작 난 따르지 않지만... 두 분은 옆에空 물을 봐 먹으려고, 전기계 gente 일로 가있는다고, 이 Grid Without 근데 대 footsteps 하지만 네일은 길ying 온전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